여기는 대구 향촌동 예술의 거리 모두 다 서로 위로해 폐허 속에 꽃 피워 외롭거나 쓸쓸할 때에도 모진 바람 막아주는 쉼터 같은 곳 아 여기는 희망을 꽃 피우는 대구 향촌동 예술의 거리 아 이보호 여기 막걸리 한 주전자 안녕하세요 조국은 허리가 두동강 난 병신이 되고 그리고 피 비린내 나는 전쟁 아 우린 정녕 꿈에서만 고향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아 고향을 그리면서 또 한 잔 마시다 축세 녹향 르네상스 전쟁 중에는 육군 본부와 유엔군 사령부를 출입하던 외국 기자들이 폐허 더미 속에서도 바흐의 음악이 들린다 라고 외신에 소개했던 클래식 음악 감상실 말이지 야 대구에 그런 곳이 있었어 그렇다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클래식 음악 감상실 녹향 이 작품은 우리 대구의 향촌동이 한국전쟁 전후에서는 한국의 중심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활동하던 많은 예술인들이 대구로 피란을 왔고 피란 와서 향촌동에서 저녁마다 모여서 같이 막걸리를 나누면서 전쟁의 참상도 같이 압화하고 또 예술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대구가 문화예술적으로 아주 풍부해지는 토양이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창파에 씻긴 조약돌 같은 색시의 마음은 갈매기 울음소리에 수심져 있는 아 저는 작곡하는 권태호라고 합니다 나리 나리 개나리 이거 제가 작곡한 겁니다 여기 안총동에서 저 건주당 모르면 그거 간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고향이 어디고? 댁도 난리통에 대구 옮기자 합룡도 원산이 고향입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고 개성을 빠져나온 시스는 미스 서입니다 누구 때문에 숨쉬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와 병신 병진질이라는 거 처음 보나? 빗줄게 자 봐라 빗줄게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생사를 넘나들고 목숨 걸고 있는 우리 젊은 장병 등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 안 되는 거겠죠 고마워